징! 야야! 이승영아 썸나 내리! 어? 너무 잘한다!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영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가은이 언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조금 많이 떨리네요. 저희 멤버들이랑 AB 프로젝트 멤버분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바로 왔으니까 열심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앨범 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 자리가 너무 좋겠고 너무 힘든 거야.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늘 재밌게 보고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저희 다음 곡 소개를 할 차례거든요. 저희 다음 곡이 뭐죠? 바로 블랙핑크 분들의 핑크베놈입니다. 은힘기 여러분 나같은 분야 하ету 보시죠